그냥 추천템! 냉장고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제품들인데 겉으로 보기엔 고구마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맛은 배랑 콜라비의 중간? 이건 또 최근에 마마무의 솔라빈이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변비에 완전 직빵이에요 진짜 이거 한 조각 먹으면 진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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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어 언니 제시예요 요즘 다들 직콕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식단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삼시세끼 또 차려먹기 귀찮으니까 야금야금 배달에 켜가지고 배달 음식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짜고 자극적인 거 많이 먹게 돼서 식단 고민하시면서 단어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집에서 챙겨 먹는지 장바구니에 어떤 음식을 담는지 질문해주신 분들이 부쩍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바구니 하울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장 보러 가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단오샵 장은 많이 보긴 하는데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배달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마트에서 배달하는 신선 식품류 그리고 단오샵에서 장 보는 것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마트에서는 신선 식품류, 청과물 위주로 많이 사는데요 삼시세끼 거의 빠지지 않고 생채소는 꼭 조금씩이라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먹을 수 있게 손질된 샐러드 채소 사거나 아니면 잎채소 싸게 많이 사가지고 집에서 손질해서 먹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또 계절이 봄이고 하니까 새싹으로 이 봄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데이비룩골라랑 그리고 곰나물 대명사적 달래를 좀 사봤어요 달래는 비빔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달래에 넣어서 파스타 만들면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상비약처럼 신선식품 채소칸에 꼭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바로바로 이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야식 땡길 때도 먹고 식사 사이에 좀 출출한데 뭔가 군것질하기엔 애매한 그럴 때 먹기도 되게 좋고 싸다 내기도 되게 편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항상 쟁여두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딸기 딸기는 이제 끝물이니까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리할 때 어디에나 들어가도 다 잘 어울리는 애들이 양파, 버섯, 마늘 이런 애들인데 이번에는 버섯이 떨어져서 이렇게 푸드버섯 받고요 고기 식감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버섯은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음식 칼로리는 낮추고 식감은 살려주고 향도 좋게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아이템 그러면 청과물은 다 소개했고 단백질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단백질 3대장은 두부, 요거트, 계란 이 세 가지는 냉장고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제품들인데 두부는 그냥 시간 없을 때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약간 뿌리고 구워서만 먹어도 따뜻하고 맛있고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식사량 자체가 좀 작잖아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이런 거 사도 일반 도시락보다는 양이 좀 적은데 두부를 썰어가지고 밥 반 공기에 두부 반 공기 이렇게만 먹어도 엄청 배가 부르고 근데 또 먹는 탄수화물 양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두부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하얀쌀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뇌를 속이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밥 덜은 만큼 콜리플라워를 먹기도 한데 콜리플라워를 좀 구하기도 힘들고 손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내 식단에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좀 더 든든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계란은 지금 냉장고에 있어서 갖고 오진 않는데 계란이야말로 진짜 천의 얼굴이죠 브이로그에서도 자주 나왔었는데 수란으로 해서 노른자 탁 터뜨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 간단하게 계란후라이 해서 밥 위에 올려서 먹기만 해도 단백질 추가 보충됩니다 근데 훨씬 풍미도 살아나고 계란이 진짜 메뉴를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단백질 중 하나가 바로 그린요거트 단오샵 그린요거트 많이 먹기는 하는데 바로 오늘 필요할 때는 마트에서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린요거트도 당류나 원재료에 설탕 추가적으로 들어있지 않는지 좀 꼼꼼하게 보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 제품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 볼까? 지방이 고소한 맛이고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지방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방을 꼭 잘 챙겨주는데 대표적으로 오일 그다음에 치즈 견과류 이런 게 제가 잘 먹는 지방들이에요 먼저 견과류 견과류는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는 제품을 먹기도 하고 저는 견과류 먹을 때 건포도나 건 블루베리 크렌베리 이런 거가 같이 씹히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같이 들어있으면 견과류가 더 눅눅해지는 느낌? 그래서 견과류만 들어있는 제품으로 사요 그래서 이게 아몬드, 캐슈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피칸 이렇게 들어있는 거라서 이게 제일 비율이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먹는 편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제가 캐슈넛을 너무 좋아해서 캐슈넛은 따로 이렇게 대용량 팩으로 사서 이렇게 토에다가 담아놓고 자주 먹고는 합니다 그다음에 오일 오일을 아직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물론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는 음식이 없겠지만 특히 토마토, 채소 이런 거 드실 때 그냥 이것들만 먹는 것보다 오일이랑 같이 뿌려서 먹는 게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흡수율도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 먹을 때 아예 드레싱 없이 푸석푸석하게 먹는 것보다 이런 트러프 오일처럼 좀 향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나 드레싱을 뿌려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러프 오일 이거 이번에 샀고요 그리고 이 오일만 뿌렸을 때보다 치즈를 갈아서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미 아침에 떠가지고 뜯어져 있는데 그라나 파다노 치즈나 파르미지아노 리지아노 치즈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승치즈인데 이런 애들을 치즈 그라인더로 샐러드에 조금만 뿌려주기만 해도 맛이 확 살아나고 파스타나 리조또 이런 거 할 때도 소금을 쓰는 대신에 치즈를 쓰면 약간 짭조롬한 맛을 가미하면서도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는 약간 저한테는 음식이라기보다는 향신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류 일단 루이부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종이 하나인데 루이부스도 마트에서 자주 사먹고요 루이부스 못지않게 또 되게 자주 먹는 차가 호박차인데 이건 다노샵에서 산 거긴 한데 거의 다 먹었어요 얘네 둘의 장점은 뭐냐면 냉침을 시켜도 굉장히 빨리 우러나고 많이 우러나요 그래서 2L짜리 물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만 딱 티백 넣어놔도 굉장히 맛있게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맹물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물에다가 호박차나 루이부스차 티백 넣고 냉침 시켜서 드시면 물 되게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근래에 산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추천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빨리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제가 비주얼을 보여드릴 테니까 짠 이게 뭐게요? 뭔 거 같아요? 감자? 땡 그럼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렇게 그냥 먹어요? 어? 근데 썩은 거 아니에요? 약간 썩었는데? 이게 요즘에 제가 되게 꽂혀있는 작물인데 야쿤이라는 식물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고구마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구만가 했는데 맛은 배랑 콜라비의 중간? 그래서 이게 과당이 되게 낮아서 당뇨 환자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음식이래요 과일은 또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달다 보니까 근데 얘는 되게 아삭아삭하면서 배처럼 먹을 수 있는데 배보다는 좀 덜 달고 약간 시원해서 요즘에 입 심심할 때 자주 이렇게 깎아놓고 먹어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변비에 완전 직빵이에요 진짜 이거 한 조각 먹으면 어... 진짜 대박 진짜 바로! 바로 바로 신호와요 바로 그래서 이거 혹시 변비이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마트에서 이건 잘 안 팔아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농장에서 막 5kg, 10kg 단위로 파는데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오샵에서 담근 것들 리스트인데요 아침에 먹는 거 그 다음에 끼니 대용으로 먹는 거 간식으로 먹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브이로그에도 진짜 자주 나왔던 이 아이 플라반 퀵 오트밀인데 오트밀이 귀리를 압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압착하냐에 따라서 좀 종류가 되게 달라요 딱딱한 게 있고 되게 부드럽게 먹기 좋게 압착한 게 있고 얘는 퀵 오트라고 해가지고 사실 전자렌지를 돌려서 좀 뿌리거나 아니면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만들어야 오트밀이 좀 질긴 게 말랑말랑해지고 죽처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귀리가 가공이 돼가지고 그냥 바꾼기에다가 두 스푼 정도 넣고 신콩두유 한 팩이나 저지방우유 한 팩 이렇게 넣으면 5분만 있으면 이게 금방 부드럽게 죽처럼 돼요 왜 오트밀 따뜻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시원하게 그냥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시간 없을 때 바로 불리기 되게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요즘 아침 최애템으로 닭가슴산 핫도그 되게 많이 먹고요 저는 그냥 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 핫도그 안에 통후추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렇게 퍽퍽 터지는 게 되게 알싸한 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속 새 입맛 가끔 그리울 때는 머스타드 소스나 케찹 약간 한 줄 딱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고 산 거 점심이나 저녁때 요즘 제가 제일 꽂혀있는 게 곤약볶음밥이에요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맛이 잘 빠져있어요 오늘 아침으로 먹어가지고 닭가슴살 곤약볶음밥을 제일 좋아하고 새우랑 소물고기 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리에서 4분 돌리는 동안 계란 후라이나 아니면 스크램블 레고 시작해가지고 이 위에 얹어 먹으면 진짜 맛이 꿀맛 두 배가 되고요 광고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 회사가 만들었지만 그냥 내가 추천하는 추천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냥 밥도 먹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미렌티코 곤약밥 이건 또 최근에 마마무의 솔라니는 브이로그에서 이 코를 드시더라고요 이거랑 다노 닭고이랑 그래가지고 저희 너무 완전 솔라니 사랑합니다 아니 나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마마무 나 마마무 1집 때부터 좋아했어 초창기 때부터 그다음에 또 바쁠 때 좀 간단히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는 요즘에는 곤약만두 또 불닭맛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저는 처음 시켜봤어요 곤약만두가 집에 많았어가지고 최근에 다 먹어서 불닭만두 먹었는데 이거는 우리 디자인팀장님이 그렇게 맨날 이것만 먹더라고 아닌가? 이거 이것만 먹는 사람 있었는데? 뭐지? 회사에서 저녁마저 집에 안 가고 거기 1층에 앉아서 이걸 맨날 먹는 사람 있었어 아 누구지? 조그만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맛있대요 이게 좀 이렇게 감칠맛이 이렇게 감돌 시가 엄청 쫄깃해 네 뭐 하여튼 그냥 달기만 한 맛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밥반찬으로도 먹고 샐러드 위에도 뿌려 먹고 그냥 이것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엄청 활용도가 좋은 미니밥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 맥모닝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패티 대신 패티 대신 먹어도 맛있고 잘게 잘라가지고 오뎅 대신 활용을 해도 좋고 너무너무 활용도가 좋은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가방에 간단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출출할 때마다 꺼내먹는 간식류 간식류는 일단 마실 거는 신콩두유 달콩두유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콩두유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맛이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이제는 달콩두유보다 신콩두유가 더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콩두유 많이 먹는 편이고 진짜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한 번만 믿고 먹어보세요 광고는 아니에요 홈쇼핑 느낌 아닌데 장바구니 하울이어야 돼 근데 진짜 신콩두유 막 괜찮죠? 괜찮아졌죠? 저도 예전에는 약간 콩 비린맛이 1%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딱 잡았어요 종이팩이 되면서 장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콩 맛을 더 세세하게 쪼갤 수가 있어졌대요 그래서 맛이 좀 부드러워지고 식감도 좀 더 실키해진 그런 두유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무 몸에 싱거운 것만 주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좀 단 것도 같이 먹고 이제 싱거 짠 거 싱거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저 이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브라우니 프로틴 브라우니 그래서 이 두 개는 마치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랑 티라미수 케이크 같이 먹을 때 그 맛 아시죠? 쌉싸란 거 먹다가 단 거 먹었을 때 그 쾌감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아침으로 먹기도 하고 간식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대하게 되게 좋은 단호박 견과를 뭉쳐놓은 거 이거 먹거나 따로 견과를 먹거나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번에 나온 건데 당류랑 나트륨 낮춘 저칼로리 드레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막 다이어트 되게 빡세게 할 때는 샐러드에 드레싱도 하나도 안 뿌리고 퍽퍽하게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단 거 엄청 땡기고 퍽퍽퍽 놀려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즐겁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는 거다 정신도 즐거워야 진짜 건강한 식단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런 트러플 오일 뿌리기도 하고 치즈 뿌리기도 하고 근데 오일이나 치즈가 잘 어울리는 샐러드가 있고 치트러스 게의 맛이 잘 어울리는 샐러드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유자수스를 쓰기도 하고요 맛있어요 진짜 착즙된 신선한 주스 맛이 있더라고요 뭐 또 그래요 추천템 그래서 막 다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먹는 거 최근에 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 볼 때 빠지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는 필수템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는 기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준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 비율이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좀 골고루 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 보기 전에 미리 리스트업 해가지고 정리해서 가면 편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기준은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제철식품들 위주로 많이 고른다 그래서 이번에 딸기나 달래 이런 거 사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살 때는 원재료명이랑 영양성분표를 좀 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같은 그람수라면 당뇨가 좀 낮은 거 그리고 원재료명이 최대한 좀 심플하고 뭔지 내가 아는 것들이 써있는 것들을 위주로 고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콕 시기에도 조금 더 건강하게 식단 관리할 수 있는 장바구니 하울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귀찮다고 배달 음식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하게 장 봐서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우리를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레시피들은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아 내가 말 못 한 게 있어 이건 꼭 진짜 알아야 돼 단백질 초콜렛 뭐지? 우리 그 단백질 초콜렛에다가 먹어봐야죠? 방탄같아 네 마카다미아가 있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나씩 먹어봐요 그러면은 하와이안 마카다미아 초콜렛 그거랑 똑같아 와 이거 근데 쓸텐데 그냥 마카다미아 초콜렛 3년 전 3년 전 3년 전 4년 전 4년 전 4년 전